샬롬, 여러분. 샬롬입니다, 여러분. 제 이름은 로만입니다. 저는 이스라엘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. 벌써 이스라엘에서 살게 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. 저희 자녀들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낳고 태어나고 자랐습니다. 저는 이 대한민국에 이번에 오게 된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. 너무 큰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고요. 이곳에서 세미나를 하고 이곳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개시를 특히 배우게 된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.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개시는 이스라엘과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너무 관련이 있어서 더 제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개시를 계속 열어가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는데요.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 왔더니 저희 나라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이 교회를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. 저희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저희에게 이렇게 강한 저의 친구들이 있음에 너무 든든합니다. 저희는 하나님의 목적,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함께 가야지만 이룰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세미나는 저희의 관계를 더 두텁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강력하게, 얼마나 능동적으로 사용하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섬김에 감사드립니다. 그렇게 저희를 섬겨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. 저희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. 그리고 이 관계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목사님 딸이 여군이들에게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? 아르미 아르미